첫 때만에 시작하는 거야? Go! 시작했어! What's up? What's up? 한 명, 두 명 들어왔다. 한 명, 두 명. 한 명, 한 명, 두 명. 이제 보이시나요? 오, 된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헬로. 안녕. Hi. 저희는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그렇죠. 대기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대기실이 안 돼서 잠깐 밖에 나와있어요. 맞습니다. 급사람만 하지. 원우야, 잘생겼대.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진짜 말 없는 유닛이다. 왜 자꾸 내가 속해 있는 유닛은 그런 거지? 우리 진짜 어렵다. 우리가 사실 이 매명이 제일 시끄러운데 앞으로 나와, 봐봐, 너가. 말 없으니까. 네. 말을 많이 하렴. 나와서 잠깐. Hi. Hi. 저 안 늘어나나? 솔직히 말해서 사석에서 제일 시끄러운 팀이지,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조금 위로 잡아야 이쁘게 나와. 카메라 버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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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짧지 않아? 내 얼굴이 안 나와. 불려주실 거야. 저희는 요즘, 저희는 요즘, 저희는 요즘, 저희는 요즘, 저희는 요즘,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느라, 계속, 아침 해가 뜨고 나서 퇴근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 여기 오시는 분. 박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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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브랜뉴, 이 옆 콘서트에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리허설을 지금 끝내고 하러 왔습니다.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아니, 리허설하는 거 봤어요? 그거 찍혔어요. 그건 찍혔어요? 아주 살짝쿵. 봤어요? 아니요? 애교분을 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애교하면 버논이죠. 그렇지. 아, 그래요? 애교는, 애교는 우리 버논이 아니면 소화를 못하죠. 맞아. 핫 한 번 주세요. 버논 한 번 해줘. 현, 현은 뭐죠? 현은 뭐야? 저희 이제, 어제, 어제 얘기 좀 하죠. 저희가 아침 7시 반 경기 끝났어요. 연습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가 너무 환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또 민규의 손재주를 봤죠. 저희 방에 커텐을 달아줬어요. 아, 그걸 다느라 저랑 아침 9시까지 커텐을 달았어요.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커텐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있는 게 있으면, 바로 위에 달아야 되는데, 살짝 뛰어넣고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침대에 빛이 들어와요. 쿱셀 침대에 빛이 들어오고, 정작 자고 있던 원형 침대랑 정환형 침대가 어두워졌어요. 다 어두워지고. 제가, 제가 커텐을 주문해서 애들을 위해서 주문했거든요. 맞아. 근데 제 침대는 빛이 들어와요. 아, 왜냐면 그 침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 침대에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거를, 알맹이가 조금 끊고 해야 하는데, 안 끊고 돌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살짝 풀리고 막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 풀었어요. 세 번. 조용히 막 조립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조립하지 않고, 막 우당탕탕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30분 남은 못 잤어. 음... 네, 저도 많이 못 잤죠. 그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맞아요. 쿱쌤 얼굴 많이 작대요. 어? 쿱쌤 얼굴 작대요. 뒤에 있어서 그래요. 잘 바꿔요. 알겠어.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 얼굴. 아, 맞아요. 저희가 어제 200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작 이제 200일밖에 안 됐어요.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4개만 더 붙이면 몇 년이에요? 4개에 붙이면 몇 년이에요? 200,000, 20,000, 200,000. 200만.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지? 2000일 안 되죠, 2100. 200만일이면 우리 죽을 때까지 되나? 2001은 5년? 6년이 되는 거죠. 5년밖에 안 되죠. 5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원원이 당황했어, 지금. 이런 농담들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 당황, 당황. 호원 씨, 드레이크 노래와 잘 어울리는데요. 한 소주 불러주세요. 아까 부른 거. 뭐야, 이게. 그 춤 춰주세요, 그 춤. 멋있어, 멋있어. 두 명씩. 진짜. 보고 있나, 세븐틴? 우리 힙합팀이 이렇게 재밌는 팀이다. 우리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그치. 저 앞으로 못 가요. 얼굴 푸게 나와서. 아니, 안 가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윙크 한 번 해주시죠, 민규 씨. 민규 씨만 윙크해주세요.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규 형이 윙크 못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너 잘해. 제발 양쪽으로 딱딱 이렇게. 입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잘 된다. 나 한쪽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래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녁은 먹었어.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디너. 디너? 예. 흉균데스 먹는 세븐틴 캐럴. 디너와 함께 먹는 디너. 저리게 치아노에 디너 프로븜. 이미 종부. 민규야 추워 보인대. 안 추운데? 네. 야 이거 솔직히 추워 보이는 거 같은데. 안 추운데? 리허설은 열정이에요. 그래요. 민장인들. 원이랑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민규 오빠 얼굴 너무 작아요. 알아요. 우리 집 뭐 해야 하나? 저희 콘서트. 힙합팀 정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콘서트. 진짜 그. 그거 뭐냐? 무슨 고통이야? 무슨 뭐의 고통? 창작의 고통. 역시 너희는 형 없으면 안 돼. 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형 없으면 안 돼. 민규야 너한테 좀 착해하니까. 좀 착해하다 이건 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바이. 일로와 일로와. 괜찮아 헷갈릴 수 있지. 솔직히 아침까지 가사 쓰다보면 다 헷갈려. 맞아. 아. 공개 잡아. 오. 오. 야 얼굴 진짜 하얗게 나온다. 아니 이게. 얼굴 하얗게 나온 게 아니라 너 얼굴이 없어 보여. 지금. 이게 대기실 들어가면 안 켜지는 거죠? 아. 대박이야 여기가. 이거 목인 줄 알았어요. 어. 선생님 어디 갔냐? 어. 비눗방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다들.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정형화된 질문. 어디서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댓글이 20초가 늦어요. 잠시만요. 뭐하고 계신가요? 보노님 뭐 했어? 뭐 했길래 계속 보인다고. 저 비눗방울. 아 그래? 보노님 비눗방울 한번 가요. 집에 계신데요. 다 집. 카페. 다행이다. 침대 위. 화장실? 호주에서도 혹시 봐주시고 계세요? 호주. 호주. 와우. 호주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호주요. 호주에 살고 싶은 나라. 진짜 대박이야. 워낙 비눗방울 보여줘. 호주에 살고 싶어. 호주 승인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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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다들 밥은 먹었어요 야 진짜 도겸이랑 승관이가 대단하다 두 명이서 어떻게 이끌어갔냐 이걸? 저희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진행을 못하겠어 내가 진행을 해 줄게 그러면 MC쿱스 내가 진행을 해 줄게, 내가 맡겨주면 돼 리액션과 많은 리액션과 자, 두 명 한 번 적어볼까요? 아 이거 승관이가 말할 때 우리도 하자 여기 하트 여기 하트 어디 있어? 하트가 어디 있어? 여기 하트 여기 좀 있어 아, 여기 하트 있어? 어, 같이 누르자 안 눌러져 위에, 어? 여기 있는 거야? 원래 있어요, 여기 아, 촬영한 사람 먹잖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 위를 다 같이 보는 건 어떻게 내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깜짝 놀란다, 저기 아니 쿱스야, 반대야가 뭐지? 반대라고? 여기, 여기, 여기래?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이거 했는데 댓글창 누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닌 거예요 오늘 저희가 공연에서는 두 곡을 준비했죠 네 두 곡을 준비했으면 뭘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앨범과 두 번째 앨범에 나왔죠 저희가 미니 앨범이 두 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그렇죠,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설명을 맞으나, 악기 때문에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나셔도 됩니다 지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을 부른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라이뉴의 정말 저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분? 기회하세요? 저요? 저 바바지니트 선배님 나도 나도 저희 리허설 바로 전에 하셨거든요 맞아요 멋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죠 멋있으신가요? 민규 씨는요? 저는 사희 선배님 사희 선배님 사희 선배님 사희 선배님 아까 금방 인사했어요 저희 맞죠?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원우는? 저는 뭐 굳이 한 명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다 하기를 자기가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돼요 큰일 났어, 우리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듣고 싶었던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양다일 아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잘 때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우린 알 아 저 약간 저희 뭐냐면 우리나라 뭐지 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알고 보니까 양다일 선배님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자꾸 말이 이상하게 되네 이거 참 거참 이거 제가 한번 진행해보죠 승관아! 제가 한번 진행해보죠 OM 나 김민재 MC 민 여러분 민규 형이 아프리카TV 때 MC를 아 맞아 반응이 좋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행하세요 MC MC 보여줘 보여줘 할게요 마이크 컨트롤러 카운트 주세요 3, 2, 2, 1 3, 2, 1 3, 2, 2, 1 야하 야하 안녕하십니까 민규입니다 야하 여러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하 야하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아까 말씀 다 드렸었는데 다시한번 두번째 저희가 두번째 미니앨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첫번째 미니앨범이 나오는데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말하면 안되는 건가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알거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기대되는 무대인가요? 아 뭐야 왜 자꾸 질문이 빽빽 돕니까? 기대되는 무대 저는 평소에 잘 때 상다혜씨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번호군은요? 저는 버벌진스 아 아 예예 다 듣고 싶다고요 안 들었어요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숨소름을 진행 네 저희 콘서트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힙합팀 어 공연 콘서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가사 쓰고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만 이제 브랜뉴이어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어 대기실로 이동해서 이동해서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밥 먹고 양치하고 예아 투 브러쉬 그 다음에 목을 푼 다음 공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 힙합팀이었습니다 세븐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야 그걸 같이 내리면 안녕 요즘 시대에 인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야 잠깐만 형이 끌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안녕 안녕 바이바이 짜잔 나아 오빈